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주 다룹니다마는 우리 가계부채가 3천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 보정금까지 합치게 되면 대개 한 2천조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세 보정금이 한 천조 정도가 넘어가니까 오늘 참 여기에 중앙일보의 논술위원으로 계신 분이 한국의 빚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잘 정리가 했는데 현재 이제 일반적인 가계부채 정의에 따르게 되면 한 2천조, 1876조 정도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까지 전세 보정금이 한 천조를 넘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3천조 정도 우리가 가계부분이 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2020년 3분기 말부터 GDP 대비로 100%를 넘어선 거고 이게 이제 호주, 스위스, 미국이 73.7%, 독일이 53.5%, 영국이 80.7%, 우리가 아마 백 몇 프로일 겁니다. 이제 이 비율이 결국은 이제 통상국제적 관리는 80%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원리금 상환과 이자 상환에 대한 가계부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 소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 가지고 경기를 수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상연론술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80%를 넘었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빚이 많으면 이자 내고 원금 갚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죠. 이게 이제 여러분 언론에 공개된 건데 가능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여러분들 부채 규모를 공개하기보다도 가능한 축소에서 부채 규모를 공개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전체 보전금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가계부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전체 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 3천조 정도가 육박하게 되는데 참 그동안 야물게 살았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중이 40% 정도였죠. 40% 정도 문재인 시절에 여러분들 한 500조 정도가 가계부채가 늘었고 문재인 시절에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500조 늘고 정부 부채가 한 400조 정도 늘었으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1000조 정도가 늘어난 거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 정책을 보든지 간에 빚은 순간적으로 늘어나더구면요.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대개 그 폭발을 증가하는 시점이 정책 실패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 여러분들 보정대출 전세대출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 급속하게 빚이 늘어나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돌아간 건데 빚 이런 참 부채가 잘 안 갚아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 참 안 갚아지는 거죠 갚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올 때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대다수 국민이 부채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중앙은행 총재는 뭘 하겠습니까 개인이 진 짊어진 빚을 급기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말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늘고 전체 여러분들 가가 늘어가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채가 늘어난 거죠. 윤 정부 하에서는 13조밖에 늘 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한은 총재는 기업 부채는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신임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맨 처음에 정부 여러분 부채 통폐합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줄이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가계부채는 줄이기가 참 어렵죠. 네덜란드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낮추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니까 18.5년이 걸렸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고통이 뒤를 따랐겠습니까 덴마크는 100%를 여러분들 그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17.7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아껴 쓰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나쁜 정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정책을 쓰면 그냥 나라가 급속히 망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상당히 근실한 나라였습니다. 1981년도에 파판드레오 여러분들 총리가 등장하면서 그냥 급속하게 빛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권력을 제어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뭐죠 그냥 냉동이 치질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리를 위해서 연금을 붓는다 뭘 붓는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지 연금이든 뭐든 간에 자산이든 간에 가치가 여러분들 유지가 돼야 노후가 위기에 처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산가치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모두 다 낮추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경제위기고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아주 극소수의 부자들 대회하고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에 오늘 중앙일보의 재미나는 기사가 나 났네요. 중년 10명 가운데 7명의 은퇴 이후에 자녀 부양 부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혼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빨랐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아이들 교육을 모두 마칠 수가 있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문제지만 결혼이 늦어지는 거.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낳더라도 늦게까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를 살짝 드러낸 것이 중년 10명 가운데 7명이 은퇴 이후에 자녀 부양 부담 취업을 못해서 부양하는 것은 별도가 치더라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인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